남은 어느 분이 가족들인지 죽여버릴께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감사드리고 있으라고요 남은 남은 손님을 저기를 겪을 수 있을거예요 보여줘? 뭐해 이거? 뭐 줬나? 아이고 지난번 거잖아 말 사고 싶다 말 말 현질해야 되나? 우와 재료 40개나 줘? 헐 위치 다 알려주는 거야? 와 개새끼 와 나쁜 새끼들 쌍놈은 새끼들 이거 어 유니콘 아 유니콘 예 돈이 짱이죠 뭐든지 돈이 짱 아니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 유니콘 겁나 갖고 싶다 알타이어 알타이어가 짱이지 엣지오랑 아 나 챕터 1 끝났지? 그러고 보니까 아 이거 얻을 수 있어 그럼 맞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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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짓 포 프리 어? 마스터 어세신 뱉지 아 1번이 아니었어? 챕터 1 끝났는 게 아니었나 이거? 마스터 어세신 뱉지요 그거 얻고 오라고? 개새끼들 이거는? 엣지오라도 좀 줘 아 근데 알테오가 무슨 마스터어스 아씨 엣병 마스터어스신 이거 오래걸린다 연동 설마 이것도 못먹는거 아니지? You need the 어스신 이런것도 뭐 조건 따로 있는거 아니야? You need the money You need the money Mejain! I'll help you, I will pay you What do you need? Last night, my dear husband, Claudius took a boat and took a boat and took a boat, and the other side, but we have no return to the boat. These brutes, honor and wife's pain I beg you! Quick! I will wait you here 어? 아저씨 나도 낚시 가르쳐줘 어? 죽네? 아 아니구나 죽은건 아니지? 다행이다 잠깐만 혹시 삼나무? 삼나무? 아 청동이야 어? 삼나무? 잠깐만 저거 삼나무? 어? 삼나무 야 삼나무 먹으러 가자 다 필요없고 삼나무가 필요하다 아 이거 느려 돗담배정도 돼야되나봐 오른쪽에 있네 돗담배 저 타고 갈까? 남편은 천천히 구하면 되니까 삼나무부터 어떻게 좀 훔칩시다 흠칩시다 왜냐면 삼나무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솔직히 아 누가 배를 이때로 세워놓냐 끌고 나가기 힘들게 어딨어 삼나무 아 저기까지 갔어? 아이씨 부스트 아 이미 이쁜데? 잠시만요 오랜만에 한 컷 이뻐 가자 삼나무 구하러 사교나 Home 잠시만요 시완지 Um 코올스! 아! 피해 임마! 아니! 아! 아! 배에서 싸우는 거 되게 그지가 않네 이거? 삼나무! 아싸! 됐스! 어! 배에서 싸우는 거 되게 힘들다! 아! 화살통이네? 쓰읍! 아껴놓을까? 다른 것도 삼나무 재료 들어가잖아! 그렇지? 크크크! 쓰읍! 아! 어떡해! 아이! 화살통을 올리자! 다음 건! 또 삼나무야? 아! 삼나무 좀 그만 써라! 어! 화살통이 불 붙었어! 어! 아닌가? 맞네? 아 요렇게 하면 불 붙는 거야? 마비노기냐? 씨! 아 물론 좋긴 하네요! 어! 마비노기 느낌 든다고! 진짜 불 붙나 이렇게 하면? 어! 맞네! 와! 아니! 이게 왜! 물에다 버려! 아! 물에다 버려! 들어오니까 물에다 버리자! 어! 물에다 버리니까 핏물이 되네! 오! 크! 역시 유비! 돈이 깡패다! 혹시 또 삼나무 있나 좀 볼게요! 삼나무! 전 그냥 퀘스트! 삼나무 또 없냐? 주변에? 어! 아! 근데 너무 멀어! 아! 너무 멀어! 인간적으로! 저긴 뭐지? 파라오관이 있었는데? 이건가? 아! 조각상이야? 아! 일단! 요 근처에 있는 거! 요거 뭐냐! 요거! 물음표! 요것만 없애고 갈게요! 벗리니까! 요거! 구석 발견 끝! 어! 하마 서식지요? 하마? 하마? 하마 잡으러 가자! 오! 배 부러진다! 배 박살난다! 하마 어딨어! 저건가? 14레벨이야! 오! 쉣! 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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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 아니! 내가 잘못했어! 잠깐만! 있어봐! 하마 새끼 존나 세네! 뭐하는 새끼야 저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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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Covid 대기 알살 atención! 오... 어? 어어? 어? 와! 씨앜! 안 돼 안 돼. 죽고 싶진 않아! 이겼다! 아니 무슨 하마 자키가 이렇게 쎄! 와... 미쳤다 하마... 이래서 하마를 건들면 ㅈㄷ 되는건가? 하마 거의 최종보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마한테 깝출 왔다 왔다 죽은거 아냐? 그치? 이 배 같은 것도 그럴만하다 인정 하마 진짜 세네요 근데 이 근처에는 그럼 저 하마 말고 뭐 없어? 아 저기있다 저것도 하마인가? 하마 맞네 와 와 겁나 단단해 얘 아니 좀 몇.. 좀 여러 대 좀 쳐보자 오케이 아니 근데 악어는 그냥 싸워볼 만한데 얘는 하 하 하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린다 하마 새끼 저기 한번 갔다 오.. 아.. 아 랩제가 다르네 나중에 갈게요 아 얘는 못죽이네 절대 저쪽으로 가서 저거 활성화만 시켜놓고 다음에 이동하기 편하게 여기서 남편 찾으러 가줘야지 뭐야 뭐야 왜 왜 이런거 나오면 또 하고싶었잖아 아.. 렛위라 타콘 사이트에 안녕 뭐야 렛위라 타평 아.. 음? 미친! 야야 그냥 튀어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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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깝칠게 미안하다 어? 뒤에서 활 쐈어 개새끼 쓰리같은 새끼 거기서 활을 쏘냐 이 독수리 요것만 하고 동기야만 시키고 가자 이정도는 괜찮지 뭐 어? 뭐야 이거 맨 방패? 뜬금없네 어? 어? 피라미드 빨리 가보고싶다 헐 피라미드 어? 야 죽는다! 아 신뢰에다 이 방향이 아니였어 아니 왜? 그냥 가만히 서있었는데 쓰레기같은 새끼야 아니 난 가만히 서있었다고 그냥 아 심지어 아 심지어 해골이야 절대 못죽여 어? 아 왜이래 이것도 패드 반응속도가 좀 이상하다 아 쌍놈샥 아아 아 죽여버리고싶다 진짜 하핳 와 씨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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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lque다시 휴우 휴우 쟤 드 streaks 아픈 애 랩처럼 아니까 진짜 드럽게 아프네 랩 찬하니까 진짜 헌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죽어 배 하나 골라 잡아야 되는데 아 여기 있다 통통배 타고 갑시다 통통배 아 이건 통통배가 아니네 돗담배네 부스트 가는 김에 동기화도 하고 할 거 맞네 역시 삼나무 없냐 아니네 어 몇 개 10개 아 퀘스트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만 삼나무면 배울 수 없어요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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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무고한 시민인 줄 알았지 코스프레 오지네 아 저거 복수 안해 귀찮아 그니까요 범죄자 수공선이었어 아니 저 무고하진 않아요 저 새끼들에 대해 돗단병 부셨다니까 물론 내가 그 앞에다 정박하긴 했는데 아 그래도 뭔가 닿는 느낌이 나면 멈춰야 될 거 아니야 아저씨 나 좀 태워줘 빌릴게요 이렇게 된 이상 우리 본진으로 갑시다 청와대로 돌진 도와줘 여기 클라우디우스 뭐야 이거 consistency 크로코디레 얘기를 못 만나지 못해? 아가씨가 다른 Lublin 너네 지금 악어랑 싸우고있는거니? 왜 있어서 blows 아가씨 어둡 아.. quindi 저 한마리 더 있는거야 지금? 얘넨 뭔데? 아이 나 진짜 어? 저 아저씨 날라갔어 아니 이걸 왜 올라가니 어어 야야 물로 가면 안돼 아니 물로 가면 안된다고 인마 죽는다고 아니 아니 좀 맞게 쐈는데 안맞는데? 아 나 진짜 짱나게 하네 아 나 진짜 짱나게 하네 아 나 진짜 짱나게 하네 야 전사홀 어딨냐 이거냐? 야 이거 버그때메 난리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 어 얘 여기 꼈어 어디가서 이 배를 부셔야 되나? 어 풀렸나? 풀렸다 아 폴고 아 아 아 아 아 이제 클라우디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를 죽였어? 우리 그냥 만났어 정말? 응 응 그는 내가 그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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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나 10개가 있었어 다행이다. 너의 왕에게 돌아다니라. 왕은 왕이예요? 오오오. 어머니가 정말 고마워. 타 좋은말로 할 땐 아 나 저거 하고 가고 싶은데 잠깐만 있어봐 따라오지마 저것만 독수리 저것만 하고 올게 다른거 안하고 물에 뛰어들었어 아 아니 그걸 왜 점프를 해 거기서 바이크장 올라가 더 올라가 한번만 더 오케이 잘간다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잘했다 공격 하아 하아 여기도 또 뭐있네 어 보물 개꿀 아 아씨 파란색이야 크 에이 파란색은 조금 에이 발로다 발로다 옛날에 거부서막 할 때도 배 겁나 몰았는데 여기서도 그러네 치 야 타 하아 타 타 국가 너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서 가고 있어 라디오스 제가 가고 진짜?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해, 그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을까? 이집트는 마직과 옛의 미스터리들 놀랍다 내 친구들과 이곳은 절대 죽을 수 없을까? 아내가 무슨 말이야? 네, 당신 봐봐, 그것을 이해하지 않아 아내가 없어? 어떻게 아내가 없을까? 나는 아내가 없을까? 최종적으로 나는 아내가 없을까? 아, 이 문제를 더 듣는 게 없을까? 아내가 없을까? 그런데 당신은 이해가 없을까? 모든 여자를... 내가... 제발, 끊어 아, 미안해 무슨 말이야? 그럼 너의 걱정이었어! 무슨 말이야, 이수스. 기억나는구나. 그녀가 그 해외에 갔다 왔어. 그녀가... 그녀가 술 마셨어. 결혼했었고. 그녀가 그녀의 결혼을 받았다. 그녀의 결혼을 받았다. 그녀의 결혼을 받았다. 이것은 저와 제 남편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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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녀가 죽을거야. 그녀의 약 tends ever bert. 그녀 왜 지횟진 cientberg제와 누군가의 결혼을 받잖아. props! 도겠어. tanto. 결말해 외로운cka. 그녀의千혜에 skull돼가. 아들에게 아는 1940년이었다. 그녀의 형들과... 그노 appelleela의 형들reated. 그녀의 형들의 형들을 관리돼 divis단하다고 last thing. wichtig시다. womenUSEP 결혼 사귀하냐, 이거, 쉽게 말하면 존경, 그리고 고마워 너는 내 삶을 지켜냈어 나한테 수고비 좀 주지 그리고 미끄러워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게 아, 내 머리가 하..씨..말고 진짜.. 임마 니가 그러니까 돈이 없는겨 어..이 부근껌금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기로 다시 가..아이고 17레벨이야? 못하지 그럼.. 절대 못하지 일단 저기 코앞에 있는거 물음표만 없애고 저거는 뭘 운반할까 딱딱한 가죽 3개..어? 잠깐만 포로가 생가죽 3개요? 3개씩? 갑니다 아 이게 목표네 애초에 이거 얘들 안녕? 니네들 약탈하러 왔어 이 새끼가 지휘관인가 본데? 기깔나게 배웠잖아 그치? 고마워 하.. 흑 하.. 사자네? 흠 하.. 흡...흠.. 흡.. 흠..흠.. 아.. 쉬.. 내려가 걸린다 흠.. 흠.. 지적 아니 임마 샥샥 오케이 잡았어 샥 아니 샥샥 어딨어 아니 그걸 왜 부셔 이 개샥 아 물론 잡을거긴 했는데 아씨 야 야 불 불 불 빨리 불 불 됐다 불화살 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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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말라 했어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샥건 임마 빵 임마 어 안 죽네 죽었다 후후 한 마리 더 남았어 아 하마사키도 있네 하아 한 마리 더 남았다 한번 아까도 잡았었어요 개샘이다 진짜 오케이 대가리 야 야 야 빨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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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니 조중 보정 좀 꺼져봐 아 샥 그냥 죽 야 맞짱 떠 아 어깨 잡았으 윽 윽 윽 윽 윽 윽 헐 저놈 봐라 어어어 배 박살냈어 이래서 하마가 안되는 겁니다 어? 가만히 좀 있어봐 아니 가만히 좀 있어봐 야 오케이 잡았다 어디갔니 하마 여기있다 오케이 딱딱한 가죽 아 괜찮아 괜찮아 저 배있어요 야 근처에 또 삼나무 있냐 무새는 별로 필요없는데 무새 됐어 딱딱한 가죽이 4개씩이라고? 뭔데? 저기 뭐있는데? 가보자 빨리 뭐길래 4개 아아 잠깐만 잠깐만 저긴 가지마 아 저긴 가는거 아니야 저기가면 좌때 진짜 저 레벨 17제야 못가 못개 못개 나 레벨 12라서 해골이야 해골 나도 맘같아서는 깨고싶지 쯧 얘는 뭐 아무것도 없나? 없네 저거 하마네 저것도 하마 하마 아닌가? 하마 아닌거 같은데 하마 가죽 5개까지 안주는데 뭐지? 아 막 딸리네요 니는 뭐니? 아무것도 없어? 좀 뭐 좀 들고다녀라 이것들아 아 이게 왜 물음표야? 아 설마 보물 보물이 두개네 뛰어내려 오 여기 핏물이야 뭐지? 아 그래요? 벌써? 너무 빨리 소문났잖아 아싸 보물 되게 깊은데? 탄소결정 탄소결정 비싸긴 하던데 근데 어디다 쓰는 재료인지는 모르니까 딱딱한 가죽 되게 많아 개꿀 이것도 탄소? 아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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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레기 아 삼나무 3개면 괜찮다 괜찮았다 좋은 장사였다 이거 저거 먹고가자 에이 에이 오원좀 이거 함선이 가라앉은거 아냐? 맞지? 함선치고 너무 약한데 왜 박살났을까? 왜 박살났을까? 사람 시체도 안보여 상어같은거 있었나? 그 다음에는 어쨌든 요거 어 요걸로 갈까? 에이 설마 하마가 에이 그건 좀 에이 그건 아니겠죠 그건 에바다 에이 설마 하마가 그렇게까지 함선을 부술 수 있다고? 에이 그건 아닐 것 같아 쯧 이거 요것만 찍어놓고 가자 빨리 좀 나와봐 어디야 어디까지 가야돼 아 보물이야? 아 아이 보물이면 뭐 어 아 16레벨 이런 이씨 이거 보물 먹으러 가면 목숨 걸어야 돼 뒤져 어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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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안가 안먹어 이씨 안먹어 이씨 쯧 무슨 16레벨짜리가 내 말이야 완전 매너 없잖아 그러니까 저런거 먹고 싶으면 레벨을 빨리 올려야겠네 퀘스트를 빨리 해야겠네 저기는 뭐 있을까 저 함선은 저기는 뭐 있을까 한 200미터쯤 되면 그래도 보일거란 말이야 뭐 들고 있을까 어 안 나오네 아 그럼 그냥 털어야 되는 거야 아 단지 그거야? 아이씨 아 이건 좀 깨는 맛 없는데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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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봐 알아서 올라갈게 아 가만있어봐 알아서 올라갈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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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불탄다 야 아 내가 먼저 쳤는데 이새끼야 아 이새끼 타워실드라서 방패깨기가 안먹혀 야 너는 쌍검 쌍검으로 죽여 이거 어 얘는 지금 무슨일이 있는지 모르는거야 으응 디저 처리 아싸 화살 다음번에 하마 또 잡을 수 있겠다 어이 나무 이거 나 주면 안되냐 나무 많이 필요한데 저 배 어딨죠? 삼나문지 자작나문지 막 그런거까진 모르겠는데 이 게임 지금 삼나무 밖에 안나오니까 삼나무 맞는거 같긴 한데 쓰읍 안주네 야 4배 어디갔냐 니네 또 움직이면서 부셨냐 아 이러면 또 훔쳐야되잖아 아닌가 저거 4배인가 아닌데 아닌데 멀어지는데 아아 귀찮게 진짜 배를 부수고 그래 아이씨 잠시만 뭐야 뭐 있어 여기? 오오 아니 야 나 방금 얻은 배야 부수지마 이런 쌍 튀어 이 새끼들이 조스보다 더한거 같아 라 conclus 부딪친다 아이 알아서 눈치껏 비키시지 이거 자작 나 이거 뭐야 보물인가 또? 아 맞네 또 뛰어 두개 뭐 보물인가 뭐 그래도 삼나무? 삼나무? 일반검 삼나무? 삼나무? 사냥꾼할 어 사냥꾼할 보라색깔 보라색깔 개꿀 야 꺼져 이제 필요없어 어 충전속도 감소율 되게 높은데 이거 4단계야 미쳤는데? 4단계라는 말은 이제 줌이 더 빨리 된다는 거지 카우 지지능만 좋았어 어 8보고 근접 데미지인가 오케이 콜 좋았어 필요없는거 갈아버릅시다 상위는 먹었으니까 버리고 하위는 음 이거 버려 필요없어 시화홀 버리고 청동 이러니까 드립게 많이 나오지 진짜 아이씨 뭐 좀 바꿀까? 세크메트 의상 기분전환 뭐 더 없나? 없네요 올라갑시다 바로 돌진 돌진 여기까지만 가고 오늘은 슬슬 끄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왠지 전투지역일 것 같다 아닌가? 맞네 전투지역 전투 걸렸다 뭐가 나왔는데? 아 악어야? 엉 꺼져 아 전투지역 아니네 보물 어디 있어요 여기? 아저씨 보물 어디 있을까요? 뭐야 이래 데이트에? 커플 뒤져라 안 죽네 아 옛날 어세싱크리드는 커플 죽일 수 있었는데 하 아씨 그게 안되네 어? 다섯발 날렸어 아깝게 야 비켜봐 인마 약탈자 공격 위협 제거 이런것도 깨알같이 50병어치 주네 아니 근데 여기 보물 어딨냐니까 왜 안나와? 보물 위로 올라가 봐야되나? 어? 요 아랜가? 그러면 요거 딱 먹고 뛰어내리면 될 것 같아요 동기야 동기야 시키고 아니 왜 거기까지 올라가 됐어 동기야 동기야 뛰어내립시다 호호 어딨지? 이 근처 아냐? 여기 있다 어 이거 보물 아닌데 이건? 뭔데? 어딘데? 아 나 진짜 어? 어디서 소리는 나거든? 어딜까 그게 저쪽인가? 아 저기 있다 저기에 뭔가 있다 두개 있네 두개 아 차 아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이씨 뭔데 니 그만 좀 나와요 악아저씨 저기에 아 이거 보물 어디 있는 거야? 아 잠깐만 중심같이 에먼 데서 찾고 있었네 아씨 악아저씨 그만 나와라 저기있네 어? 아냐? 이거는 보물 아니잖아 이게 보물이라고? 아냐 이건 보물 아냐 따로 있어 지하에 있네 아 지하래 물밑에 있네 가만히 좀 있으면 안되냐니? 시끄러 뒤집었네 진짜 저기있죠? 저기있죠? 차좋? 나이스 아 미닐차 하아 그래도 경험치니까 기뻐해야되는건지 아니면은 짜증을 내도 되는건지 모르겠다 한가지 확실한건 경험치 드럽게 짜네 템 주는것도 드럽게 짜네 어 옆으로 꺼 꺼 꺼 꺼 꺼 꺼 앞으로 갑시다 뒤에서 좆같은 소리 들었는데 막은 아냐 도움osing 아 아 아 오지마 오지마 제발 오지마 아니 좀 가만히 있어봐 오케이 잡았쓰 야 이거 한동안 딱딱한 가죽은 걱정 없겠는데? 솔직히 오케이 됐구요 그 다음에 오늘 슬슬 끄기 전에 어 어어 나 그거 했나? 나도 모르는새 했나보네 그 온라인 복수해주기 아까 안했던거 하다 말았던거 같은데 이상하네 능력 능력 그냥 포인트 하나 더 아낄게요 그리고 아 이쪽은 또 안받네 아 나 진짜 드립게 넓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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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이쪽에도 있지않나? 있나? 아직 못 만났나? 유목민 상점 퀘스트는 하루에 한번인가 아니면은 만나는 지역마다 한번인가 그걸 모르겠네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암튼 내일은 저쪽으로 가서 아 멍청한 새끼 저거 빠른 이동 아 동기 안해놨어 아씨 아 모르겠다 암튼 내일은 요쪽으로 가서 요거 퀘스트 메인 퀘스트 뭐냐 요거 와이프도 만나고 그럴게요 예 그런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빠른 이동해놓고 그럼 저장되니까 메뉴 з스타드 여기 그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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